어제 사실 그거 했었잖아요, 덕퉁 대 깐퉁. 사실 저는 지금까지 다들 깐퉁일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계속 막 궁금했었거든요. 나는 큰 게 낫나, 더 큰 게 낫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건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표수가 굉장히 많은 표수가 덕퉁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깐퉁파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제 제가 버블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버블에서 이거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가 많은 거를 오늘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찍어서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네, 결과는 인스타라이브가 끝나고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셔리 우리는 so dangerous